저는 파슈토를 연습을 물어보셨죠? 어떻게 그렇게 발음을 퍼펙트하게? 사실 이게 퍼펙트한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.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원어민 선생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고 촬영장에도 직접 와주셔서 계속 수정을 해주셨고 또 발음을 지적을 해주셨어요. 사실 너무 생소한 언어라서 이걸 의미까지 다 이해하면서 배울 수는 없었고요. 정말 노래 가사처럼 랩처럼 외운 것도 있고 저는 사실 2년 전에 파슈토를 워낙 달달 외워서 당장 다음주라도 이 촬영을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영화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. 사실 못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런 점은 있어요. 영화에서 나오는 총사령관님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출신 배우님이신데 제가 이제 대사를 하는 순간 그 총사령관님께서 나 너 뭐라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라고 해줘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외국어 어떤 곳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ㅎㅎ 감사합니다.